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려갖고 뭐 이렇게 된 이상 달려야죠 옛날에 캐릭터 피규어 만들 때 그때는 이런 반사광을 놓고 그랬는데 요즘 레진 피규어로 넘어오면서 그라데이션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작업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막 톱날 같이 모양을 막 잡아야 되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딱 떼내면 지금 모양 보이죠 이제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반대쪽을 잡아 가지고 또 이제 모양을 또 잡아 줘야죠 이걸 근데 모양을 너무 정형화를 시켜버리면 이 반사광이 뭐라고 해야죠 좀 뭐랄까 저렇게 뭐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돼 있지 그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불규칙하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그럴싸해 보이게 어차피 이 자체가 내가 만든 그 피규어 내가 만든 인형 이런 애들을 좀 더 그럴싸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라를 쳐 주는 거라서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해야 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형화 되어버리면 만들 때 이럴되나 막 이런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돌려가면서 반사광 모양으로 흰색을 먼저 다 칠을 했어요 흰색 칠하고 흰색 반사광이 이렇게 남을 수 있게 여기를 막아 놓고 그래서 여긴 이제 색깔을 덮을 거니까요 어 이거 만들기 전에 먼저 테스트 삼아서 작업을 해 본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는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 다음에 뭐 코믹스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캐릭터도 반사광 있잖아요 그걸 만들고 싶어서 한번 테스트 하면서 연습을 이렇게 해 봤거든요 여기 까지는 데니까 좀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색칠 먼저 테스트 삼아서 해 보고 그것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붙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양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기 때문에 너무 애매하게 가버리면 은 이게 붙였을 때 도 이제 염려스러웠지만 색칠하고 나서 딱 됐을 때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좀 잘 좀 해놓고 잘 해놓고 나서 작업을 해야 아무래도 좀 봤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좀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땀 한 땀 지금 작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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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그냥 한 줄로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뭐 이중 마스킹 3중 마스킹을 해서 막 반사광을 여럿을 넣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쪽에 마스킹 테이프 바닥에 붙여 놓은 거 보이시죠 한 일정한 크기로 이제 잘라 가지고 갖고 와요 이걸 들어서 근데 이거 들 때 진짜 안 들어죠 이게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일일이 또 이렇게 떼서 보이시죠 떼서 가져와 가지고 바닥에 먼저 아까 치면 해 놓은 건데 다 치워 버리고 왜냐면 또 붙으면 짜증나니까요 이렇게 해 놓고 자 확대를 좀 해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볼펜 이라든가 연필 이런 걸로 이제 모양을 좀 그려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이제 아트 나이프나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잘라 줘야 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 익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시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한쪽은 이렇게 됐고 나머지 이제 반대쪽 좀 길게 빼서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쫙 올라왔다가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하시다가 안되겠으면 그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에 그 반사광 그려진 거 그걸 참고해서 봐 가시면서 그런 걸 보면서 작업을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거 하나하나에 막 무슨 걸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머리 전체에 밸런스예요 밸런스만 잡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제 사이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간격을 벌려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너무 일정하게 가면 너무 반듯하게 가면 너무 뭐랄까 계속 그대로 들린 것처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준다든지 그래서 지그재그 모양이 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구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 가셔야 하는데 진짜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시작하시겠다면 진짜 각오하시고 각오하고서 그냥 느긋하게 오늘 이거 다 끝낸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붙여 놓고 내일은 또 여기만큼 또 붙여 놓고 그러나서 뭐 이쪽에 한 마스킹 또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좋구요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싹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스킹을 할 겁니다 마스킹 하고 나서 색칠을 해 봐야죠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작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